자, 워크래프트3 리포지드 이어서 가야죠. 이제 네번째네요. 첫번째에서는 예언자가 나타나서 오크들을 이제 이동시키라 그래서 이동을 했구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아사스 왕자가 타락을 했죠. 나쁜놈이 됐고 나쁜놈이 된 다음에 언데드를 지배하면서 악마 아키몬드를 소환했구요. 그 다음 이제 4편으로 넘어왔습니다. 내용이 궁금하네요. 빨리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수수깊게 예언자가 말한대로 스라른 호드를 이끌고 대회를 건넜습니다. 이어지네요. 프로로그에서. 마다 위에서 몇줄을 보내놓은 호크... 호크... 호크 호드 호드는 칼림도의 황량한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부서진 침묵... 부서지고 침물한 배에서 내린 호크들은 조심스럽게 대륙으로 진출합니다. 이 황량한 대지의 틈바구니에 숨어있을 미지의 위험을 두려워하며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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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에어스크림이나 다른 선박의 흔적은 없었나? 네, 대족장님. 분산된 이후로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흠. 이동할 준비를 해라. 전우들이 이 대륙에 도착했다면 해안지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음, 도착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생존자를 찾아야 된다고 하네요. 대족장이다. 어, 내 아이템 다 어디 갔어? 아, 뭐야? 이동하면서 얼관이 됐어. 만화물약 연쇄번개 찍혀있네요. 85데미지. 연쇄. 처음 써본 애라서 몰랐는데 어우, 처음 써본 애라서 몰랐는데 이거 되게 좋아보이네요. 아, 주는 피해 감소하는구나. 바뀔 때마다. 물고기는 번개로 쏴야지. 그리고 오크가 얘네가 엄청 세다. 체력 엄청 많아. 800이야. 얘네도 32까지 쏘고. 데미지도 쎄고. 아, 든든합니다. 오크가. 길이 되게 난잡하네요. 길이 비어있는 건가? 못 가니? 그게 좀 엉? 컭, 컭, 컭. 아, 오늘 왜 이러냐? 컭, 컭. 아, 한동안 괜찮다만. 온, 다부. 음. 이런 거 안 놓치지. 뭐야 여기? 어디야? 위로 가는 거겠지? 온, 다부. 명예를 위하여. 딱 돼, 딱 돼. 아무것도 없냐 새끼 청동놈 아 새끼들은 마법이 통하는구나 저번에 나한테 그렇게 빅녓을 줬던 붉은 용들은 안 통했는데 야야야 싸워야지 뭐하니 뭐 지키고 있었어 딱 내놔 보호의 반지 1 아휴 왜 이래 나한테 좋은 것 좀 줘 이렇게 숨겨넣고서 새끼용 따위라 그런가? 센 녀석이 지키고 좀 후반에 센 녀석이 지키고 있어야 좋은가 보다 오늘 정신 못 차리는데 오늘 제가 식사를 안 해서 약을 안 먹었거든요 하루종일? 명예를 위하여 이것도 우리 배입니다 대족장 먹자마자 방송 켰기때메 아 소화좀 되고 약을 먹어서 기침을 가라앉히겠습니다 뼈들 잔뜩 있어요 여기 살아남지 못한건 니 동료인거 같은데? 분위기를 좋네 어떻게 된 분이지? 여기 있는 물고기들 부터 해결을 하자 먹고 싸우자 딱 돼 노래가 왜 이렇게 크냐? 얘네 말하는 것보다 노래가 더 커 어떻게 된 부분이야? 이렇게 이렇게 줄여도 이렇게 크다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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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것 같다? 오 치우스토템이네요? 어? 좋아 명예를 위하여 왜이래 그래픽 이거 뭣에 된거죠? 며칠전에 나온 게임이라고는 이틀 됐죠 이제? 첫날부터 살렸는데 명예를 위하여 갈수록 신기해 좋아 할때마다 뭐가 나와 여기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진 듯합니다 지면에 선열이 낭자합니다 선열이 낭자합니다 이 대비 정령 사륙과 모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눈 마주자마자 죽었어 오크 진짜 세다 어떻게 이렇게 세냐 오크는 얘네가 잘 싸우는 애들인가 그냥? 애초에 아 체력 너무 없어요 빠져 진짜 뭔 일이 있었던거야 아이템이라도 주구죽지 아이템 없냐? 일로와봐 언답 명예를 위하여 흐흐흫 이거 했어도 죽었겠지? 아 이거하고 이거했으면 살았을라나? 근데 아군이 아니잖아 통 안 나 저런게? 길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래를 먼저 가자 아래가 길이 아니겠지 아니 뭐 두 개가 연결된 길이라던가 이게 복잡한 거 싫어합니다 한순한 거 좋아합니다 원래 오크가 돼지같이 생긴 거 아닌가? 일단 차별해? 돼지같이 생긴 것들이? 흠! 어 뭐야? 아 얘네가 이거 때리는구나? 와 몰랐어 나 아 이 비싼 거를 갖다가 100원짜린데 와 겁나 좋다 막고 있는데 오히려 체력이 차 어 수음을 계속 나옴 개꿀 여기 자리 비어있는 게 뭔가 불안한데? 어 잠깐만 길이 있었나? 아니지? 아니지? 아이 설마 너희 대기하고 있어 이 좁은 데를 만들었겠어? 이리 와봐 아니네 아이차 근데 왜 번개가 찍혀있는 거죠? 나는 늑대 소원하는 게 좋은데? 명예를 위하여 자동 저장 지점 이게 또 되게 조용하다 노래가 또 없어 시끄러울 땐 더럽게 시끄러우면서 뭐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헌빵 지디어 이씨 딱 돼 그렇지 하나 끊었고 딱 돼 딱 돼 아 저기에 동료들 있구만 아 얘들아 앞으로 좀 가라 어때 아아 개치사하네 진짜 아아 개치사하네 진짜 돼지인간 쟤넨은 뭐라 그러죠? 영어로 몬스터로 쟤넨은 따로 이름이 있는 종족인가? 음 난 오크가 돼지인간인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진짜 오크를 돼지처럼 만든 게임도 있는데 아 너무 말 대 황소 그렇지 아 진짜 세대네 데미지 뭔가 시원시원해 길을 왜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 명예를 위하여 흐흐흠 어디 보자 좋아 또 생선들이 문제구만 와 이거 봐봐 이거 그냥 없는 데서 회복시켜야 되나봐 어 혹시 환기가 좀 안되나 지금? 아휴 환기 좀 시키겠습니다 아휴 아휴 추워 어? 딱 딱 돼 합류해 트롬카 전사여 트롬카가 이 상황이 정말 다행이군 혹시 엘스크림과 함께 있었나? 아닙니다 저희도 폭풍때문에 흩어졌고 방금 상륙했습니다 프로토스들 대화할 때 하는 말처럼 꺼져 얘들아 아이 지금 먹을 수가 없지 않냐 눈치고 그냥 알았어 비켜줘야지 이런 것도 안 만들어놨어? 뭐야 아 뭐야 이게 좋아 얘네 지들이 안 써가지고 상자에 넣어놓은 거 지금 발견해서 주고 쓰는 거 아냐? 저번에 풀템 맞춰놨을 때 아 이런 쓰레기 버리긴 아깝고 들고는 가야겠다 해서 들고 왔던 거 아 이거 쓰읍 명예를 위하여 합리적 의심이야 안 좋아 안 좋아 저 돼지 살릴 수 있는 건가? 아니 이걸 이걸 이들 있어? 쌍놈의 거 겁나 아파 나 회복할래 회복하고 있어 약 먹을 테니까 그냥 먹다가 기침해서 토하는 거 아니야? 아 오늘 또 맛있게 또 짬뽕을 끓여 먹었거든요 야 이 가위 어디 갔냐 약은 무슨 뜯는데를 따로 안 해놨어 재정진이 아닌가봐 손톱깎이를 써야겠구만 천천히 회복해 이것도 전전하게 합시다 너무 배경음이 하나도 없냐 어떻게 게임이 어떻게 되면 온 게 내 거로 틀어야 되나? 아 오디오가 그냥 아예 안 올라가고 있어 지금은 또 제가 또 원래는 신나는 음악을 틀으면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좀 시켰어 어? 오늘 다가 되게 겸손하다 소리가 가자 짜 먹는 약을 아직 못 먹었는데 빨리 빨리 일단 이동해봐 싸 uis 그동안 먹게 얘네 말괴물이라고 하는구나 웃기는 놈들이네 말괴물이 뭐야 말괴물이 어 나 이쪽으로 안가봤는데 이쪽으로 한번 갔다와야 되나보다 얘들아 일루와 명예를 위하여 음 아 아 진짜 짜먹는 약 만드니까 개적폐야 진짜 아 미쳤어 누가 이딴 걸 만든거야 아 뭐야 야 뭐야 왜이렇게 범인 뭐야 야 둘막하지마 그렇지 야 뭐냐 마나 물량 좋습니다 레벨업 언제하나요 선견자야 명예를 위하여 아 라나물약 팔면 백원이네 두개면은 크런트 한 마리 가격이네요 오크는 왜이렇게 센거 같지 오크는 이런 기본 애들만 있어도 엄청 센거 같애 아 뭔가 계속 구울이랑 그 시체수래 그리고 다닐 때는 진짜 뭐 뭔가 뭔가 약간 손해보는 기분이었는데 뭘 원하십니까 얘네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잖아 오크게임이었네 일루와 일루와 힐 받아야돼 빨리와 일루와 아 미친 게임 도망가 그냥 너 여기서 쉬고 있어 멍청하게 남들 힐 잡았는데 혼자 못 받고 말이야 쉬고 있어 그 겸이야 자동 세이브 됐다 야 안 움직인다 어떻게 된거지 이게 버그 좀 있는거 같은데 너라 내려가 봐 저건 뭔데 뭐 이거 이렇게 멈춰도 돼? 막 이동하다가? 내가 캠페인일까 상관없지만 이거 막 프로게이머들도 막 대회하다가 멈추면 어떻게? 얘들아 방어하자 괜히 했다 겁나 약하다 주는것도 없어 아래 위 위가 먼저겠지? 이리로 가자 아 너만 또 못받아서 머프를 멍청아 너가 샘에 있던 놈이지 그렇게 티가 나요 생명의 시침서 어 레벨업했다 본다 야수정녀 옛날에 킬각이었을때 야정으로 도발 두마리 남았지 국혐이었는데 클래식 때 음 맞습니다 아 아 아 요즘 핫스톤은 완전 얘들아 전사는 나누자 아 아 아 야 어 얘네 버프도 건다 헉 마술사 마술사인데 데미지가 이래? 미친 녀석 저기로 꺼져 얼른 탈락이야 뭐야 어 전설카드 전화 클래식 6호 3대장 아 나는 스랄이고 이쪽은 우리 동족인 호크들이오 우리는 약속된 운명을 찾아 여기까지 왔어 와 얘 이런 역할하는 애구나 아 운명을 찾아왔다고 흠 때가 되면 운명이 자네를 찾아갈걸세 젊음 하지만 멀리 북쪽에 있는 점술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조기로 했어 아휴 말인간이 때를 지어 북쪽으로 진군하고 있던데 하 뭐라고 얘란 우리 마을이 위험하군 니네 마을이 위험하구만 정서에 자세히 알아야기 전 길이 없었구만 저들을 따라가라 저들을 따라가라 무슨 수를 써서든 케른을 지켜라 어 우리 애들 어디갔어 저 아래 잠깐만 저 아래도 가봐야되요 저 뭘 원하십니냐 나 볼 레벨 높아재 물내지 마라 또 제가 저 케른하면은 근데 다섯마리 아니었어 나 어디갔어 한 놈 내가 위로 보냈 놈 죽었냐 아 여기 미친놈이 여기 여기 아무것도 없어 저 케른은 처음으로 먹은 전설 카드거든요 요즘은 패치돼서 전설 카드가 중복으로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저는 케름만 여섯 장인가 먹어봤습니다 케름만 이상하게 난 중복 카드가 별로 안 나왔었는데 케름만 여섯 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버그인 줄 알았어요 척 욕을 가장 많이 먹었지 욕을 가장 많이 먹었지 전설 카드 나오면 케른 나와서 야 나 포템 없는데 얘들아 알아서 잘 살아나야 된다 나 모른다 뭐 얘 3300이야? 데미지도 세네 중장 가배? 오오 노클레가 노가 제때 도착했군 저게 다음 파상 공격이 시작됐네 나 내려가고 싶은데 얘들아 내려가서 아이템 파밍하고 싶은데? 내가 늑대 소환해줄 수 있으니까 알아서 막어 내려가서 올게 얘들아 금지껏 살아남고 얘들아 그렇지 빨리 가서 파밍하고 와 대체 무엇을 숨겨놨길래 파밍도 못하게 하느냐 일로 딱 가 너는 갈 길 가 알아서 하겠지 얘네가 이걸 도우러 간다 호흡 아 쟤네 쎄다 굴대지 마라 아이템 싹 다 내놔 숨기지마 에구 어이구 어이구 뭔가 있어 뭔가 있어 지금 닥 숨겨놓고 있어 지금 얘들아 무사하냐 아 10초 됐다 잠깐만 야! 부상자들이야! 부상자들이야! 아 근데 다 죽어 상관없지 않을까? 와 너 진짜 세다 은근히 한참씩 이걸 다 잡네? 가자! 와 뭘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어우 겁나 많아 야! 뭐야! 괜히 왔어 다 잡았니? 어머 한 부대가 돼버렸네? 아 안돼 제발 큰 거 하나 남았잖아 끝났어 게임 야 나 잠깐만 야 웃기지마 잠깐만 노래 끄겠습니다 비타민 먹어야지 우리 백성들을 여기서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으니 조만간 북쪽 멀고의 푸르른 초원으로 이주해야겠네 그리고 여정중에 저 약탈자들이 공격할까 두려울테고 그렇네 형원에서는 그 녀석들을 따돌릴 수가 없어서 말이야 흠 그 점술가를 찾아갈 방법을 알려준다면 나와 내 형제들이 그대 일행을 호유해 주겠소 자네와 자네 종족에게 동료가 됐구만 흥미가 생기는군 스랄 함께 가세나 스랄이 이렇게 아니 케르 케른이 이렇게 늙은 사람이구나 잠깐만 타임 야 아이템 뭔지 궁금하게 이렇게 날 보네? 가장 최근 세이브가 어느겁니까? 흠 이거 어떻게 되어있는거야 세이브가 030이 뭐야? 오늘자 오늘자 세이브 꺼내봐 오늘자 세이브 꺼내 여깃구만 이건가보다 아냐 아닌거 같애 이건 또 뭐냐? 언데드 꺼다 언데드 꺼 언데드 꺼 8장 8장 아 저게 31일이 아니야? 어... 불러오기 이건가? 어 이거네 아 인게임에서 불러오니까 금방이네 얘들아 얘들아 따라가지마 내 미끼야 내 아이템을 아이템 파밍을 방해하는 미끼지 뭘 원하십니까? 쫄짝하지마 쫄짝하지마 지들끼리 알아서 살아남아 있을거야 순식간에 이거 다 제압하고 가면 돼 빨리 가자 얘들아 늑대는 빌려주겠네 친구들 어 내가 안가면 시작을 안하나본데 얘네들? 아 뭐야 늑대 가지마봐 스톱 아래도 길이 있고 여기도 길이 있었구만 이렇게 있었구만 겁나 많네 뭘 지키고 있던거야 뭘 지키고 있던거야 좋아좋아 촉 그렇지 뭐야 활력이보다 체력 회복이지 다 꺼져봐 다 꺼져봐 다 꺼져봐 아아 생명력 올려주는거야? 이런거 놓칠 수 없지 북한의 이득충으로써 잠깐만 자리 잘못 잡았어 그렇지 끝만큼 받는다 뭘 원하십니까 앙해를 위하여 뭐해 여기면 이게 다면은 실망인데 흥흥흥흥흥흥흥 가져가는 것 중에서 제일 비싼거네 능직해서 체력이 낮은데 말이야 이런거 두고 갈 수 없지 뭐야 뭐야 물약 뭔다부 아 개 손해본 기분인데 그냥 그냥 할걸 그랬네 쓰지도 않을거 먹은 기분인데 야야야 이걸로 청소가 아 개 진짜 났다 얘네가 더 세다 야 가 아 저거 하나 먹으려고 여길 돌아온거요? 노래나 듣자 올라가 야 부질없는 짓이었구만 따라가라 그래서 따라갔더니 아이템도 못먹게 하고 말이야 빨리 빨리 따라오세요 싹 다 올라가 싹 다 올라가 진짜 많다 음.. 대장님 어? 명장님 좋아 뭘 원하십니까? 음.. 네 대장님 흥흥흥흥 저어 뭘 원하십니까? 록타 그렇지 어이 쪼그만 앤 뭐야? 청년이네 청년 야 청년 죽는다 아아 아아 여기 젊은님도 이렇게 쟤들 위로 보내라 그렇지 뭘 원하십니까? 큰 나라 저기로 가면은 아이템 주나? 야 딱 대 이벤혹 대장 정령은 물정이 더 좋은거 같다 불편하네 얘네들 민막이 나오고 가서 맵을 밝혀라 얘들아 어디서 기어나오는 거냐 얘들 뭐냐 정체가 히다나 같이 싸우자 뭐야 왜 여자였어? 죽였어 야 빌막 하지마 아 그러지마 그렇지 그렇지 깔끔 옷 담겼어 얘들이랑 같이 이동을 한다는 내용이었죠 봤으니까 스킵 갑시다 노래 이제 끄자 다음 미션은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어 기나긴 진군 2일 후 불모의 땅 황야에서 이 대륙은 우리 오크들이 살던 고향처럼 범준하지만 아름답군 그렇네 우리 타오랜들도 대지 모신의 창조물에 항상 깊은 경의심을 갖고 있네 황야에서 자유로이 사는 것보다 더 기구한 운명도 많으니까 음 그럴 수도 하지만 나의 동족은 그들만의 영토를 가질 자격이 있어 저 뭐냐 뒤에 있는 것 야 캐론이 늙었구나 엄청 저거 약간 늙은 코끼리 같아 느낌이 늙은데 셀 것 같아 세게 늙었어 너희가 이거 지키고 나는 뭐 파밍하면 되나? 뭐야 뭐 게임 느낌이 좀 이상한데 생명의 셈 가자 일단 음 명예를 위하여 온다보 근데 회복이 없으니까 많이 좀 불안하긴 하다 원데드랑 휴먼은 회복이 있었는데 얘는 그냥 디디네 좋아 쓰라리는 방어 지정으로 록파로 가 너보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하라 그렇지 소환수들을 전력 분산 아주 좋아 아주 달달해 그렇지 딜 분산 아주 달달해 뭐야 잡았어 심지어? 훌륭해 마나도 싼데 성능도 좋잖아 이렇게 하면 세 마리인가? 뭐야 아 뭐야 물컹물컹한 애들은 다 나왔는데 뭔데 개똥이네 제거해 제거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어 위도 길이 있네 너희가 남은 거 알아서 먹을 수 있지? 뭔 소리야 무엇을 숨겨놨느냐 좋구요 아 저기 옆에서도 갈 수 있네 좀 옆에서 가자 별로 그렇게 세진 않네 쟤네가 몸 좀 세 얘들아 맞을 일도 없잖아 이제 뒤에서도 왔나보다 어? 그 정도는 알아서 잡을 수 있지? 얘들아 너무 센 거 아니냐 왜 그렇게 강하니 왜 그렇게 세니 얘네들을 뭐니 아 뭐 나와 다 죽어 다 죽어 전멸이야 다 죽었다 소환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멍청하게 싸웠구만 겁나 세다 얘네 네 치유의 두루마리 빨리 먹어 전멸 당한 다음에 먹었어 아 여기 아팠어 찍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안 이랬다 좋아 늑대들을 살려서 다녀야겠구만 자 그만 놀고 빨리 따라오자 얘들아 내가 원거리 할테니까 너희가 근거리 해 그냥 얘네가 코도구만 안드는 왜 하고 있는거야? 음 쟤넨 번개 못 쏘나? 잠깐 타임 소환소가 죽겠지? 마나 너무 많이 들어 그렇지 가자 가자 명예를 위하여 자 뭐한게 마나 물약하나요? 흐흫 하아 이거 안좋은데요 어디로 갈까이? 말씀만 하시지 뭘 할까? 야아 말씀만 하시지 야아 그만해 어우 겁나 겁나 살벌한 것 봐 진짜 어우 미친놈들 아냐 쟤네 알아서 막어 쟤네 겁나 센데 나 하나도 안 도와주네 진짜 에어 타임 타임 아 그걸? 뭘? 우리 동족들 전멸당했어 아우 전멸당했어 쟤들 왜이렇게 센거야 또 어떻게 새로운 병사는 안주고 진행은 했는데 고통만 받고 있네 난 야 나만큼 데미지 나오는 애들인데 드디어 회복이다 뭐야 프롬카 전사요 자네는 전쟁노래 부족의 일원이지 않나 그렇습니다 대족장님 헬스크림님께서 대족장님을 찾으라고 저희를 보내셨는데 오오 예아 보여줘 걱정마라 그들은 우리가 찾을테니 우선 목을 죽여라 아 오아시스가 3개야 나는 이거 3번 셔서 와서 오아시스로 도착하는 듯인줄 알았는데 겁나 어려운 게스트였잖아 여기 오면 끝인줄 알았는데 알아서 잡고 회복해 샘물 마셔 아 모른다 아이템 뭐 두고 온거 없냐 좋아 아니 개같은 경우 좋아 아 내가 뭔 짓을 한거야 왜 이렇게 못했어 앞으로 개 고통이잖아 본다보 좋아 아 여기 길이 아닌 곳인가 보다 우물 내지 마라 아 마누 아까 쓰고 싶은데 말을 전기는 전기는 가라 얘들아 오지마 나 휘러 갈거야 나 휘러 갈거야 늑대 멋있게 생겼다 강포한 늑대 이 새끼들 뭐 아이템 하나도 안주냐 집에서 숨겨놨냐 딱 돼 이거 부수라 그랬었네 나한테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어 있네 진짜 네? 진흥 1을 증가합니다 민첩성이랑 뭐하더라고 왜 가격만 비싸 로클레갈 능질 데미지랑 약간의 이제 많아 야 그쪽은 알 잡을 수 있지 얘들아 헤엥! 뭐야 어 나 딜 부족해 딜 부족해 타오렌 좀 빼서 좀 힐 좀 받아 샘으로 가서 아 나 능질 먹으려고 지금 이런 손해를 감수한거요? 야 쟤를 쟤를 회복해줘야지 위기한 컴퓨터야 대체 어디서 이득을 보라고 갈 때마다 손해만 보는거 같은 이 느낌 뭘까 여기여기 뭔가있어 뭔가있어 저기 뭔가있어 여기는 갔다 나 알아서 잡을 수 있지 그정도는 소형 원기 회복 아 소주품이 가득 찼어 아 소주품이 가득 찼어 버려 먹어 먹어 불안한데 갈 수 있을까? 계속 추가해줘 종류 좀 피씨방 코인 넣듯이 명예를 위하여 아니 그렇지 야 그정도 안 잡을 수 있지? 믿고 있갔어 이거 돈은 들어오는데 돈을 쓸데가 없다 고통만 받고 있네 다음 오아지스 가서 회복하자 빼야겠다 야 넌 여기 숨어있어 다시 그냥 합류해 야 아 이거 아 어 저기도 뭐 먹을거 있네 아 다음 뭐있어 저렇게 멀어? 야 다가가서 회복하고 있어 어 지금 왔다갔다거리고 있네 쟤네들 쟤네들 샘물이었네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이거를 끌고와서 싸우게 하자 야 딱 대 좋아 캐드님 믿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지금 망했다 야 야 그거 싸울대랑 지금 그거랑 싸울대야? 야야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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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죽었어? 아니야 아니야 아직 남았어 남았어 아직 두 마리가 있어야 돼 이런 더러운 게임 빨리 잡아 뭐해 존나 막고 있잖아 갑자기 난이도 급상승했다 공부기 발톱은 왜 안먹어 저거 먹으라고 아이템 버려놨는데 너도 거기서 잘 쉬고 있어 가자 얘들아 이거 잡아 아이쿠 겁나 빡세네 저거 잡아야 되는 거야? 잠을 뭐 주는데 혹시 그 켄타우루스 있는 집에서도 뭐가 나올 예정이었나? 진영을 유지하라 딱 돼 이리와 야야야 뭐야 왜 그따위로 싸우고 있었어 뭐야 이게 전멸당했어 거의? 야 다시 해야겠는데? 왜? 이거를 적극적으로 써야겠다 야 너무 아프다 야야야 점사하지마 아 아 아 아 처음부터 다시? 에반데요 가자 이해했어 어떤 게임인지 이해했어 어 일단은 얘네가 먼저 가야돼 얘네가 2번이야 진영 짜서 붓고 붓고 번개를 먼저 해야돼 아 계속 소끼먹다함을 하니까 화력있는 마법을 써서 계속 이득을 봐야되는구만 너무 잘 때린다 얘네 보이보로 초반은 쟤네 신경 쓸 필요 없는 것 같고 명예를 위하이 원답 정령들이 공용하는 대장님 로카 그냥 막담 안되고 점사도 해야되네 이렇게 역겹네 게임 진짜 와 진짜 세다 얘네들 여기 약하냐고 비웃었던게 어리석었다 음미가 세다 살려서 회복하는데 데려가는게 그게 내 1순위다 일로 와있어 나머지 데려오고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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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해서 수 눌린 다음에 뒤 돌아가서 잡고 그거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그거네 이처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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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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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저분한테 맡겨 저분들한테 맡겨! 소놈들한테 맡겨 너 너 너 너 따라와 괜히 뒤에 있다가 M1 공격 맞지 말고 그렇지 저 3번에 저장해서 얘만 좀 쓰고 2번 3번 이동 2번 이동 4번 이동 어? 3번이 가 정찰해 저기 있어 없어 3번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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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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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회복해 회복해 헬스크립님께서 대족장님을 찾으라고 저희를 보내셨는데 야 이거 너무나 약한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거 좀 오반데 가르게 풀비쳐 여기서는 타우랜들이 싸우도 이겠지 무조건 겁나 세네 타우랜 빨리 모여라 빨리 가자 빨리 가 죽이고 오자 자 새끼들 집에다 못 숨겨놨어 너희들 나오지마 너희들 계속 거기 있어 제발 뭐야 건방진 놈들 우리서 많아 진짜 많아 늑대 소원 늑대 소원 늑대 먼저 가 늑대 먼저 가 늑대 먼저 가 2번 한 템포 뒤에서 가 저기 겁나 많어 말도 안 돼 야 얘네 노려 얘네 노려 얘네가 디디 겁나 약해 얘네가 문제야 진짜 엄청 세네 얘네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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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쟤 출발했다 미친놈들이 정신 못 차린다 출발할 때야 지금이 해볼까 시간 없겠는데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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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는 이거 먹고 이거 깨라고 이씨 아 시방 아이템 없는거여? 저게 다야 그럼? 두루마리 하나라? 아 개손해잖아 시간 낭비한 것 봐 그렇지 빠르게 이거 잡고 회복 데려가 회복 데려가 빠르게 잡고 회복 데려가 그렇지 아까보다 훨씬 많아 와 이거 한 마리 죽으면은 진짜 부담 엄청 크네 네 뭐야 얘들아 아이템 먹어야 돼 빨리 와 왜 오다 말아 저 뒤에 있는 새끼들 뭐야 이거 너 안가? 동영들이 동요하는군 구물대지 마라 그래 빨리 가 명예를 위하여 좋아 음 뭘 원하십니까 뭘 좋지 내가 어어 좋은 것 같애 딜로 가니까 더 좋은 것 같애 미리 먹어나 이거 동영들이 동요하는군 꿈 해물을 위하여 좋아 진영을 유지하라 아직 오지마 아직 안돼 아이들 똑같이 나오나봐 뭐 랜덤 요소 그런거 없는거야? 이거 잡고 어 만화 물약 아 만화를 유지하게 도와주는거네 이 곱… 이곳을 헤쳐 나갈수 있게 마나유지하게 도와주는거네 독을 너무 처발 처발했다 이и 좀 옆으로 밀어가지고 회복 좀 넣어주면 안되냐? 몸으로 좀 비벼서 조금만 밀어 조금만 지영아 지영아 얘 좀 점프로 밀어가지고 회복조를 넣어주면 안되냐? 몸으로 좀 비벼서 조금만 밀어 조금만 야 좀 가서 회복받어 멍청아 야 가자 됐어 아 받을 생각 없으면 그냥 출발해 빨리와 빨리와 한번 막고 가고 이걸 하면 되겠다 그렇지 물약은 버려 저거 필요없어 꼴 보니까 필요없어 저거 빨리와 얘들아 아 너 왜왜왜왜왜이래 이새끼들 이거 개똥게임이야 껌을 무슨 세걸음에 한번씩 밟어 그렇지 한 놈 찍고 찍고 그렇지 찍고 그렇지 찍고 만화 아꼈고 얘네들 이리와 데려와 딱 돼 딱 돼 딱 돼 얼마나 새 뒀어? 아 그정도는 뭐 간지럽지 가자 그렇지 만화 미리 먹어라 여기 잡고 아 저것들 어떻게 잡지? 야 타우렌 같이 싸우자 같이 싸우자 얘들아 타우렌 타우렌 가 가 가 가 가 고 고 고 고 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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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무것도 안오지 겁나 세다 얘네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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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딴고나 나오고 진짜 너무 극혐인데요 이제는 먹는 것도 내가 조절을 해야되는건가? 입니다 they are wrong 나 et mà 이건 죽는 건가 빨리 가야 뭐야 jeito 왜 이렇게 좋은게 있었어? 아 이거 미친게임 진짜 진작에 나왔어야지 얘들아 아씨 그 누가 누가 이딴거 들고 다녀? 아아 진작에 나왔어야지 얘들아 뭐한거냐 여태까지 응? 여기 없어? 딱 기다려 한 번은 막을수있지 너희들끼리 하지아라 호도들을 반드시 보호해야한다 상금 만화 물약 그렇지 이런거 먹어 치유의 두루마리 그렇지 먹어 이런거지 그렇지 정병들이 보호일승일입니까 정병들이 보호일승일입니까 아 넌 넌좀 부셔 부지과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야야 두마리를 동시에?! 와 이제 진짜 헬게임이다 진짜 걔 헬게임이다 진짜 어 뭐야 왜 늘었어 머리에 좋나? 뒤만 막아 뒤만 막아 내가 띵겨있지 말고 빨리빨리 와라 아 이걸로 내리라고 이렇게? 뭔 소린가 했네 얘는 자동으로 못 내리네 거미는 자동이전데 길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좀 쪼봐 그렇지 그렇지 잘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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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미까지 쭉 가자 이대로 아 뭐야 왜 안돼 얘들아 끌어내리라고 얘들아 너희를 땅으로 끌어내리면 너흰 꼼짝없이 당하게 될 테니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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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 좀 우거에 힘 건틀래? 이딴 거 이딴 거 이딴 거 자꾸 줄 거야 오 진짜 나왔다 야 빨리 먹어 그건 너희가 알아서 막어 안 죽고 막을 수 있지? 믿는다 어 다 안되니? 아냐아냐 돼 안되는거야 세상에 하면 다 되는거지 여자 빨리빨리 와 전쟁 노래 부족의 투석에 우와 세상에 정말 유용하겠군 구불대지 마라 구불대지 마라 구불대지 마라 정령들이 여기서 회복하고 있어 먼저 갈 테니까 구불대지 마라 구불대지 마라 아아아아 이래서 저걸 준거구나 딱 딱 나와 딱 나와 다 나와 노클레가 노가 진영을 유지하라 고도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저흰 말아서 할 수 있잖아요 체력 회복되니까 아니냐? 아직냐? 아냐아냐 돼서 돼서 알아서 막았어 나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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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야야야 뭐하냐 자 포개 몰라 몰라 제복하고 있지 제복하고 있지 너희 쪽에 줄까? 나 좀 마른데 아 세번째까지는 또 가깝네요 뭐 엿먹이는 것도 아니고 따식들 저기도 있구만 뭐야 저기 다 오는 거 아니지? 비집어 내절이야 가서 막아 내가 바로 대독점이다 얘들아 열심히 싸워라 그렇지 데미 좀 봐 미쳤따리 날려볼까 정령들이 뭐야 저거 지금 죽이자 저거 뭔진 몰라도 얘들아 이상한 짓 사주면 싸워 싸워 얘들아 그렇지 점사해 점사해 부숴버려 저거 이상한 짓 하잖아 아 제발 봐주세요 아아 뭐야 이거 야 뭐야 너 너 부활해 이거 이거 잡으라고 잘 가고 뭐를 원하십니까 마력의 펜던트 이런거 좀 버려 먹고 이거 죽고 죽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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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 그렇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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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룡을 유지하러 고도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빨리 가자 다음 다음 저 거시기로 빨리 가자 아야야야야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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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요고 요고 깨 이렇게 그렇지 안 죽었냐 아직도 하나 안 죽었어 진짜 쎄다지 저거 부셔 건물 몇 개를 심어놓은 거야 이씨 이 길이 곧바로 멀고 으로 이어지지만 이주민 대열이 길끝에 도달하기 전에 얘들아 가지 말고 빨려 들어가냐 드디어 하나 죽었네 이건 아프다 이거 부시고 그냥 다같이 눈을 들어 저거 부셔버려 그냥 때려내려 그렇지 아 엥간히 좀 더 아 몇 개를 두은 거야 뒤뒤뒤 뒤막으러 포도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물되지마 아 아 아 어디야 여기 아뇨 명예를 위하여 아 네 다 모여 다 모여 다 모여 그렇지 가자 회복이다 어 꽤 죽었네 안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아 스스로 만족하고 있었는데 마침내 오아실수분 엄청 죽었잖아 회복 안되지 내가 바로 진영을 유지하라 고도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잠깐만 잠깐 얘들아 뭔가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 놓칠 것 같아 잠깐만 야 아니야 아닌가 아닌 것 같다 아니겠지 어 저기서 적들이 오네 아니네 이벤트용이네 이주민대열이 시간내에 도착하지 못할 것 같소 배지모신의 분노가 이 사악한 무리에 응당한 벌을 내릴 것이네 오늘 뭔가 조짐이 안 좋은데요 난이도 확 올라간 것 같고 우선하다 아직 이제 두 번째 페이지인데 네 번째인데 아홉 개 있단 말이죠 놈들은 이제 우릴 방해하지 못할 걸세 그리고 젊은 대족장 그대는 이제 그대의 길을 가게나 점술가는 대체 어떤 존재요 전설에 따르면 대지모신이엇건 운명의 실타래를 보았다 하더군 점술가만이 자네의 운명을 알려줄 수 있네 어디서 만날 수 있어 북쪽 저 멀리 하이임산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기슬대 돌발톱 산맥이 있네 최고의 코너들 봉우리 꼭대기에서 찾을 수 있고 얘네한테는 약간 이제 진말 같은 건가봐요 소나 일소 고맙소 켈은 그대를 잊지 않겠소 명예롭게 나아가게 젊은 대족장 대지모신의 미소가 그대와 함께 하길 그대와 함께 하길 점술가 만나러 가는거네 불타는 군단의 침공이 시작됩니다 로데론에서는 아 저기 그건가보다 운석들도 있네 지옥불 골렘이었나 만노로스 만노로스 날 두롱하지 마라 공포의 군주여 오크가 실패했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놈들을 찾으면 내가 직접 벌할 것이다 사실 그 일 때문에 왔다 오크가 이 대륙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말이지 뭐라고 그게 확실한가 만노로스 내 말이 틀린 적이 있나 적어도 내 직속 부하들은 언제나 믿을 만하지 오크들이 칼림도어에 상륙했다 하더군 칼림도어 대체 거기서 뭘 대체 거기서 뭘 헉 그래봤자 오크들은 내 것이다 놈들이 어디로 도망치든 내가 자제할 것이다 맞다 그리고 너희 주인은 나다 만노로스 그 사실 잊지 마라 우선은 제멋대로인 오크들을 지켜보며 기다려라 비록 한 번 실패하긴 했지만 다시 고용하게 쓸 수 있을 테니 오크들에게 오크들 이용할라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쟤네들 휴먼이 왕이랑 제이나 안토니다스 그리고 아서스 우서 있었는데 왕이랑 우서는 왕 우서 안토니다스는 아서스가 죽였고 아서스는 배신했고 그럼 제이나 말고는 지금 캠페인에서 나온 인물 중에 약간 인간들을 이끌만한 인물이 없네 전쟁 노래의 함성 5일 후 돌발톱 산맥의 구릉지대 근처에서 제이나 제이나가 주인공인가 그럼 휴먼의 주인공 대족장님 이 황무지를 일주일째 돌아다니고 있는데 텐타우루스와 돼지 인간들 외엔 상대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배기를 시험해볼 진정한 적이 필요합니다 그래 지루함과 강렬한 태양이 우리 모두를 초조하게 만드는구나 하지만 계속 나아가야 한다 점술가를 만나면 모든 게 뚜렷해질 테니 뜻대로 하겠습니다 대족장님 저기 전쟁 노래 부족입니다 인간들과 전투 중입니다 지독한 오크놈들 감히 이 대륙까지 줄쳐오다니 숨이나 아껴둬라 인간아 내가 너의 사지를 짓는 순간 비명을 지를 때 필요할 테니 뭐라고 록타르 오가르 록타르 오가르 헬스크림을 도와라 가자 일꾼들도 있어 저거 내가 틀나봐 이거 20,700원 있네 록타르 오가르 아 설마 나 기지 만들어야 돼 처음부터? 에이 아니지 이벤트 퍼실라도 공짜로 줄 거지? 여기 안 죽어 이 씨 너무 아파하는 거 아니니? 탈락 진짜 내가 지워야 되나? 기다려 보자 에이 설마 공짜로 줄 거지 나 언제 아 아 아 아 아 진짜 에반데요 저기다 지을래 여기다 짓는 게 아닌가 여기다 짓는 게 아닌가 그래 만들어 줄 거지? 그런 맛이 대체 무슨 일이오? 그리고 이 인간들은 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요? 우리와 비슷했네 형제야 보아하니 프라우드무어라는 가냘픈 여자가 놈들을 이끌고 있더군 그 여자의 군대가 북쪽으로 향하는 길을 봉쇄하고 있네 음 그래도 우린 그 길을 지나야 하오 기지를 건설하는 동안 사냥꾼들을 보내 주민을 정찰할 테니 그때까지는 인간들을 건드리지 마시오 그러겠네 대족장 말 잘 듣는다 아 쓰라리 쟤보다 위인가요? 뭐야 안 지워줘? 아 나는 쓰라르 그 뭐냐 이거 지워야겠다 가까이 지을까죠? 좋아요 좋아 기꺼이 합조 저는 가로씨가 그 전사 초상화 그 영웅으로 나오잖아요 파스톤에서 걔가 주인공이고 걔 아빠라길래 지위가 엄청 높은 사람인줄 알았는데 얘가 더 높나보네 말 잘 들어 나 돈 좀 줘 그로마씨 열심히 오늘도 열심히 합시다 뭐 아이템 먹을 거 없냐? 상점이라던가 이런거 팔아서 돈벌이를 좀 하고 싶은데 이거 두개 팔면 되겠다 근데 회복이 없으니까 너무 약간 불안정하다 느낌이 완료 무슨 일이죠? 어 나무를 잔뜩 캐고 싶은데 어따가 치워야지 안전하게 잘 지을까 여기다 그냥 치자 할 수 있고 말구요 되게 오래 걸린다 전당이 아 문지어 이게 뭐냐 근데? 16에 20 간통피 공격력이 증가합니다 오오 적 유닛을 집어삼킵니다 아 집어먹는거 이것도 쓸 수 있구네 신기하네 별걸 다 쓰네 하나 더 지워야겠다 이거 어차피 지을거 같이 지워버려 어차피 저거 다 지워버려 그냥 공격당하진 않겠지? 멀리 왔는데 오 건들지 말자 여긴 뭐냐 아 아 웃기지마 어떻게 하뜩 뛰어나와 저렇게 근처에서 다수의 인간여영지를 목격했습니다 북쪽에는 지지의 보호를 받는 고블린 연구소도 있더군요 고블린 연구소가 있어? 거기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으면 고블린 들의 비행선을 이용해서 길 위로 날아갈 수 있겠어 돈 돈 줘 돈 줘 네 이거 좀 써보자 일단은 일꾼 많이 뽑고 준비 완료 나무 나무개 나무 방어력이 이제 통일이군요 하나가 그쵸? 어 편하네요 방어력을 좀 올려두자 아 너무 아프다 진짜 어차피 공격은 마법사가 마법으로 묻는 되잖아 날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그럼 주캐스트가 뭐야 정륜실 처치해야된다 미발견캐스트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이리로와봐 여기 뭐 먹을거 없냐 준비 완료 이거 이것도 해보자 인구를 딱 이제 50으로 맞춰놓고 다녀야겠네요 저 코드는 버프용인가 음 일단 병영 할 수 있고 말구요 명예를 위하여 음 뭐야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 수준 온다보 명예를 위하여 온다보 업그레이드 완료 근접을 올리자 근접밖에 없으니까 음 근접을 올리고 명예를 위하여 어디가냐 얘네들 뭐냐? 음 어 조합 좀 상남자의 조합인데 어디가세요 명예를 위하여 음 저기 어디가세요 명예를 위하여 뭐야 나도 가야되나? 뭐지? 나무 누구 아 덕해 나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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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저래 쟤 분노주소장이야? 안드로네 젠장 이렇게 된 이상 싸울 수 밖에 없다 방어를 강화해라 엘스크림은 내가 나중에 본 척하겠다 아 원래 공격이 안 오는건데 공격을 해서 가나보다 야야야야 음 아 나 회복좀 하게 해주지 뭐 회복하는거 없어? 그 거시기 주술사 없어? 어 씨 그럼 뭐 다치면 죽어야돼 그냥? 아 씹어 뭐가 이네 방어 건물을 지어야돼 보루를 지어야돼 이게 보루냐? 이상해졌네 게임 저기 저기 저기서 오는거 아니야? 여기 길목으로 여기랑 여기 하는짓은 상남자인데 능지는 쓰레기네 아이씨 일단 이거 해놔 일단 오는거나 맞고 어 뭐야 어떻게 어떻게 되면 온거야 아 이거 다 파기 하는게 서브야? 메인만 하면 저것만 깨면 되고 그래 하자 쟤가 도와준다는데 알아서 싸우겠지 뭐 쟤 극암 캐릭터였구나 나는 되게 똑똑하고 약간 그런앤줄 알았는데 실망이야 임지 쓰레기였구만 그런트 잔투 뽑아서 가야지 나무가 너무 없다 지금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도로 다 밀어버리겠어 업글하고 나무 펴세요 나무 쌓이면은 방어타워 짓고 어 야 뭐야 삼켜봐 야야야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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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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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진짜 배속 있네 아 죽어도 돼 죽어도 돼 돈 많아 나 2만원 2만원 캘거야 나 돈 뽑는거 보자 아 저거를 막 소환괴가 부셔주던데 저거 어떻게 맞어 와 겁나 세다 에이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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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야야야 왜 이렇게 호전적이야 어 레벨업 했다 와 이거 너무 싫어다 존나 싫다 진짜 어 왜이래에에에에에에에에에 게임 업그레이드 완료 연구 완료 도동도동 공격력 2가 올라가는구나 데미지는 너가 확실하게 좋다 원거리기도 하고 어 얘 또 간다 아 이 새끼들 도와줘야 되는 건가? 도와줄 병력도 없어 나 나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미친놈들이네 진짜 어어 업글 기다리면서 내가 쟤네 자원을 뺏어야 될 것 같은데 2만원으로 다 못 이길 것 같은데 이분은 거기냐? 어? 우라딘 같은 거 있어 레벨도 더 낮네? 얘 4렙밖에 안 돼 에잇? 뭔가 엄청난 거 한 것 같은데? 와 얘네가 약하다 얘네를 죽여야 되나 보다 엄청 약하네 얘네가 걔네 아닌가 다 약한 건가 설마? 다 강하면 안 되지 다 강하면 내가 못 이기는데 아마 저기를 여기를 지키는 애들이 세고 모르겠다 일단은 여기를 먼저 토벌하고 한 번 막은 다음에 그렇게 하고 가죠 싹 다 모여 꽤 많아졌다 하나 더 아 둘 더 여기를 없애고 맵을 넓게 쳐서 방어 타워를 지우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이거 아니야 여기를 넓게 쳐서 방어 타워를 지우면 괜찮지 않을까? 여기를 치던가? 너무 넓다 근데 여기를 치는 게 제일 낫겠는데 그나마 일단 저한테 꼽아 도움이 필요한가요? 거기엔 못 죽겠는데요? 딱 둘 더 될 수 있네 일분 하나 더 꼽고 그럼 좋아 죽여 죽여 아아아아아 와 겁나 아프다 아 색깔 체력이 안 보여 왜 이리 셀껄 와아 인구 3 부족하다 너를 좀 모아놓고 한 번에 인구를 깨던가 방어 타워를 짓던가 둘 중 하나를 해야겠다 방어 타워가 낫겠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작업 완료 할 수 있고 말구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단 꼽게 짓고 나무 다시 캐러 와 짓고 와라 얘들아 응 응 응 응 응 80을 깨고 가야되나 아니면은 그냥 가서 한번 찌르고 와야되나 그게 문제다 응 응 응 응 적들이 세지나 응 그 좀 사양하고 싶은데 그런가 강해신는 적은 좀 좋아 80을 깰 생각을 하자 도움이 필요한가요 일하자 일 응 이 약탈병은 약탈병이랑 코도는 자기 역할만 할 수 있게 몇 마리만 뽑으면 될 것 같고 얘네를 위주로 써야겠네요 아유 복잡해 왜 이렇게 게임 어렵게 만들었냐 그냥 해도 어려운데 아이 만들고 여긴 얘네가 막을 테니까 뭐 일로 일로 해서 오는 미친 짓은 않을 테니까 와도 막겠네 완료 일로 해서 이렇게 오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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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싸게 한번 막자 80을 뚫어놓고 완료 무슨 일이죠 거기에 못 쓰게 됐고 말고요 자 빨리 갓 지워라 기꺼이 합격 네 죽여 로 왠 로 로 아 로 로 로 나무 또 캘 데 없나? 나무 이렇게 없어 매베? 사먹져도 그렇지 내가 먹을 나무는 있어야 될 거 아냐? 여기서 얘네 거 캐자 얘네 거, 얘네 캐올 수입해 정찰병이 필요한데? 정찰해줘 30초 정도만 뭐하고 있는 거야? 별로 안 쎄네 저거 깨면 되네 한 번 막고 6마리볼 6,3,18 좀 안되네 깰준비하자 깰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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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이거밖에 안 먹어? 온다 온다 이번에는 타워만으로 그냥 씹어먹을만한 병력이 아야 뭐야 오 얘네 여기, 여기, 여기 애들 봐, 여기 애들 그렇지, 화력 좀 봐, 그렇지 이게 쏜 거차야 여기 디키야 디키야? 야 그거 죽이지마 아 전투 이제 습격 후배라고, 아 군나 전률하게 개 귀찮다 얘 이게 성기사의 머리 스타일이네 여기 내가 바로 불교친 에듀월장이다 금이 더 필요합니다 와아 금이 많이 드네 얘네 일단 가자 내 생각에 이 정도면 충분히 지금 뚫어 다음에 공성병력 섞여서 올... 얘네가 공성인가 보다 쟤네를 죽여들꺼 일단은 영웅 죽였고 그 그식이 헬스크림 들어갔고 여기가 지금 기회인거 같다 가자 청소시간이다 닦아 말씀만 하십시오 노클레가 알려볼까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무슨 일입니까? 아니야, 위에를 먼저 깨고 오자 땀이 있어 정비하기 전에 깨야 될 거 같긴 한데 그래도 노클레가 알려볼까 좋은 거 주겠지 뭐 추가는 계속 되고 있으니까 컴퓨터가 나보다 빠르게 붙겠어 얘네 그냥 죽어도 그냥 죽여야겠다 어차피 체력 없는 애들 살려놔서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에이아이가 디지컬이 점사해서 잡아먹으니까 뭐 옆길이야 그냥? 오오야 빨리 가서 먹어 야야야야야 다 치워 좀 가가가가가 그렇지 그렇지 가자 가자 왜이렇게 느린 거 같지? 답답하게? 어 뭔가 나락 엄청나게 많이 바로 대족장이다 여기 예상보다 훨씬 많네 그렇지 그렇지 얘부터 얘부터 우려 무작분도 변하는 거 쓰라 그래 그렇지 건물 잘 푸겠는 애들 이거 이거 때려 이거 때려 왜이렇게 지나도 못가냐? 아아 진짜 볼테봐도 답답하네 이거 게임 진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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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거 방금 타고 알아서 왔겠지 어 어 2만원이나 있다 야 가라 가라 싹수거해와라 80 유지되겠는데 계속 약한 애들 좀 지워둘까? 사 먹었나? 4 7 아 너무 많이 죽여야 된다 그러면 아 너무 튼튼한 애들도 많네 어? 저 캐지 말아봐 얘들아 야 캐지마 캐지마 어어 이게 때려서 올라가는 건가? 엄청 많이 올라가네? 어 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어 개좋다 이거 저래서 그놈 마씨가 계속 쳐들어간 거구만 돈맛을 볼라고 저러운 놈들 여기 잠깐 여고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너희만 가서 나가 어 왜 공격을 안오지? 왜 공격을 안오지? 다 때려 부셔놓고 아 저기로 들어가서 쳐들어갔었네 저기도 잘 포기하는 녀석이 좀 있었네 한 팀 거기서 여기로 쳐들어갔나? 그런 낌새는 없는데? 뭐 어떻게 된거지? 아직 가자 그럼 뭐야 좋아좋아 여기도 집게 나와봐 그렇지 나무는 어디서 쳐 이거? 여기네? 뭐야 뭐야 언제 왔어? 와 야 연쇄 번개 2등값 한다 야 좋다 시원하다 시원해 어어 시원하다 이거지 왔다갔다 하면서 청소해주고 같이 가서 빨리 깨자 철거해도 돈 다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먼저 거슬려 아 네 할 수 있고 말고요 무슨 일이죠? 셋만 뺏어 기꺼이 합죽 일 시키고 오 짤짤한 거 같은데 꽤 돈? 좀 더 뽑자 이거 더 뽑자 이것도 하나 더 뽑고 오오 좋은데? 얘랑 얘라 그랬나? 너희는 때리지마 꺼져 꺼져 외국의 섬 무슨 일이야? 알겠습니다 거기서 알짱거리고 있어 저기 가서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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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자체만 1, 2, 3, 4 1, 2, 3, 4 하나, 둘, 셋, 넷 내가 바로 대족자이다 응? 너는 왜 빠져있냐 그게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좋아좋아좋아 딱 두 부대 80 딱 맞춰졌다 일꾼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갔고 물대지 마라 달려볼까? 오 여기여기?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내놔이씨 와 저렇게 들어온다고? 에반데 얘네도 이거 뭐 이상한걸 쓰니까 쉽지 않다 단문대 원거리만 그렇게 패는게 어딨어 아 원거리만 그렇게 패는게 어딨어? 아 더러운 놈들 그럴수록 난 더이상 더 강해지겠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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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이리로 가서 쳐들어가자 쟤네도 거슬리네 마법으로 쓰는거 꼴도 보기싫으네 진짜 아유 여기 부셔놓으면 못오겠지 일로 여기 부셔놓으면 못오겠지 일로? 다 기지쪽으로 가겠지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야? 어디로 가냐? 우리 맞춰서 싸우자 척하면 척이지? 제발 고민하지마 고민하지마 도와 동족을 도와 형제를 도우라고 그렇지 파괴.. 파괴술이라 그랬나? 이거 쓰면 안되네 파괴전차 돈 낭비네 다 내 돈이 될 것들인데 아 이거 밀었구만 아 맘대로 죽어 마음껏 죽어 아 나무 나무맨들 이리와봐 뭐였어 이거 이거 2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죽음만큼 바로 충원해서 바로 보낸다 어 얘네도 열심히 된다 내가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얘네가 다 끼잖아? 아 아 또 나왔다 그래 너 너너너너너너너리 그래 오이씨 어 땅바닥에 있는 또 걸려? 지금 붐을 던지는거니까 걸리긴 하겠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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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네 개 네 개 네 개 더 필요한데 뭔가 만족이 안되는데 저걸로는 오크를 언데드처럼 막 보내는거지 와 그냥 순식간에다 쓸어버린다 공격을 안오나 쟤네들이 컴퓨터가 어 올 때가 된거 같은데 왜 오질 않냐 오질 않냐 내가 안가도 얘가 다 부져주는거 아냐 에에에에 다 모여 일로 모여 이런 이런 왜 이렇게 세냐 얘네들 야 빨리 합류해 에이 모여서 오네 깜찍하게 이제 뭐 둘밖에 없으니까 모여서 와봤자 둘일 거 아냐 그렇지, 근데 왜 거기서 놀고 있냐? 그렇지! 아주 시원하게 돌려주고 전쟁 노래 부동이 도와주네 아, 이런, 이런, 그래 이런 게 있어야지 컴퓨터랑이 하는 맛이지 이상하게 건물 청소나 시키고 말이야 더럽고 말이야 이게 정상적인 게임이지 이런 걸 원했다고 이분도 차 올라가는 거 같아 저기때들 다 어디갔냐? 내려오, 내려왔어, 예? 막을라고? 와아, 이거 잘했구만 빨리빨리 이거 하나 막았으니까 뭐 다음도 늦게 올 거 아니야 좋아, 좋아 얘네는 이쪽 1번에 원거리 너무 많이 했나보다 자리가 부족하다 아, 어렵게 가지 말고 이거는, 이거만 떼자 오, 언제 죽었어? 왜 죽었어? 상한 놈이네 왜 죽냐? 그렇지 요거 죽여줘 그렇지 정유닛을 해치우고 두 개를 기시로 데려와야 돼 이거 뭐 깨졌다고 강제로 클리어되고 그런 건 없겠네 도움이 필요한가요? 일하자 일 이거 하나씩 다 깨버려야 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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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가 죽으면은 바로 추가해버리게 다 가서 싸우다 죽어 아, 좋아 좋아 인구 100까지 그냥 다 깨가지고 아, 이거 왜 귀찮냐 근데 이거 얘네, 이거 데미지가 얘네가 제일 셌나? 이걸로 다 만들어야 되나? 건물도 잘 부개는 것 같던데 일단은 보내만큼 보내고 어치 어색당인데 어색당? 자, 가자 가 가 가 빨리 가 빨리 가 다쳐 들어가 와아 겁나 세다 840이야? 얘들아, 가자 밀어, 밀고 들어가 그렇지 이거 다시 뽑아 다 다시 뽑아 튼트레를 뽑아서 계속 가서 밀어붙여 돈 뜯어 가서 다 부셔서 창제비들이 얼마 안 남았다 아, 너무 지 너무 재미없다 아, 씨 아, 이거 뭐 왜 이렇게 지루하냐 갑자기 막 이걸로 쳐주면 안 되나? 예를 들면 이런 거 깨면은 깬 걸로 쳐주고 이러면은 내 보내서 이거면 깨버리면 되잖아 그럼 이 정지 되버리고 이거 다 때려잡게 시키는 거야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나? 아, 기존에 들어갔던 애들 거의 다 죽었네? 이거 먼저 깨자 이거 깨 와아, 와 40픽 들어가 궁극보다 더 들어간다 개좋아 와, 엄청 잘보게 얘네가 다 비었구만 화끈하네, 아주 화끈해 야, 너희만 너희만 다 따라와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저 왜 이렇게 많냐 내 경사? 허허 씨 내 점멸의 기준이 뭐야 더 더 뽑아 아 막 200, 300까지 못 뽑나? 돈 안 유지비로 돈 다 나가도 되니까 마이너스 해도 되니까 한 번에 그냥 끝내자 한 번에 멍청아 죽겠다 와 진짜 다 부셔야 되네 그래야지 느낌표 사라지네 뭐 이리 왜 왔어 멍청이들아 가 도와서 저기 때리러 가 뭔가 조합이 좀 갖춰진 것 같기도 하네요 처음에는 상남자들만 보내더만 가자 남는 놈이 있었네 가자 가자 왜 돌아가 왜 돌아가 이해가 안되네 칼질 한 번이라도 더해서 빨리빨리 제거를 해줘야지 뭐 아이템도 안주고 왜 하는거냐 근데 나 뭐 아이템으로 주는줄 알고 잡은건데 능칠어서 올려주던가 내가 바로 대중장 내가 바로 대중장 내가 바로 대중장 우리 대장님 원 아이 대장님 지능 수준 내가 더 못 가고 있었죠 내가 더 못 가고 있었죠 없애버려 가자 1 2 3 가자 겁나 드려 물대지 마라 여기 어디에 잠깐만 타임 이거 무엇인가 야 뭐야 이거 이 돌아라 나 겁나 튼튼해 짱쌤 와 우리를 막 죽는 것 봐 자라 공군을 대지 마라 와 좋은거 나왔다 그래 이런걸 달라고 공군장 막 씹씩 올려주는거 아 참 구데기 같은 것만 주고 말이야 어 잠깐 저기도 뭐가 아 저기는 게임 깨러가는 길이겠지 뭐 내가 이제 뭐 못보고 못보고 못먹은데 없나? 막혀있고 다 먹은거겠지? 여긴 뭐 사실 비밀의 길이 있었다던가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불격증명을요 불안하다 야 할 수 있고 말고요 다 죽고 막 난리 났구만 낮은 유지비가 되는건 내가 용납 못하지 가라 싹싹 쓸고 와 흐흐흐흐흐흐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리 보자 도움이 필요한가요? 기꺼이 합주 숨겨놓은 길 없냐? 할 수 있고 말고요 마시기 좋아 내가 바로 대족장이다 무슨 일이죠? 인구 3짜리 유닛으로 기꺼이 합주 새 부대를 보냈는데 일하자 일 무슨 일이죠? 추가 아군이 1번에 추가 가라 네 기꺼이 없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구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여기서 캐나 얘들아 힘들게 일하지 말고 되게 쎄 보이면서 약하단 말이야 얘는 그게 없나? 영웅이 없나? 부졌나? 다 우리 불격받고 있습니다 2만4천원이나 있어 얘들아 빨리 추가하자 가자 가자 건물 잘 깨는 애들만 추가해서 빨리빨리 밀어야지 비무장 유닛에게 추가 피해를 주고 비무장 유닛이라는게 뭐야? 병장갑 얘기하는건가? 아 옷을 안입은 놈들도 있어? 아 여기 써있네 이게 일반 장갑이네 너들은 그거네 아 너는 중장갑이라서 마법에 피해를 입어? 와 이런거 처음 알았어 마법사로 전사 때려야되는거에요 중장갑은? 웃긴다 이거 와 되게 복잡하네 이걸 이제 알았네 나 게임으로 한 6시간은 하지 않았나? 아니지 첫날에 5시간 하고 둘째 날에 5시간 하고 몇시간 했지? 2시간 했나? 아아... 12시간 하고 이제 한거야? 그런것이 도와주러 왔다 그런것이 도와주러 왔다 정령들이 동요하는군 2번 부대 추가 인구 100이다 먼저 내가 다 깨서 돈을 다 받아먹겠어 거기서 길막고 지들 캐는것 봐라? 일로와 와 금방 꼬신다 엄청좋다 추가캡 얼마나 들어가는거야? 내가 바로 해족작이다 됐다 내가 뭐 줄거야? 깼는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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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공격 안당하는게 다야? 앙 장난하나 진짜 흐흫 개 화나네 이렇게 세 부대 보내고 아버야 돈없어? 앙 가 일로와 일로 형 여깄게 아유 나무 버려서 그렇게 캤어? 아유 좋구만 1번 부대에 가입해 나 얘네도 데려갈까? 내가 뭐 50으로도 잡을만하게 만든 것 같다 더럽게 귀찮겠지만 그러면은 자 출발하자 빨리빨리 가자 뭐야 길 있는 거 맞지? 데미지 50이다 50 이런 거랑 비교하니까 진짜 쎄보인다 이거 구물대지 마라 노클레갈 노갈 정령금 구물바라 구물대지 마라 좋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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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눌러쳐 눌러쳐 아 여기 발 잡는구만 아이템 없냐? 그렇지 있지 치유의 도루마리가 더 좋을 것 같다 뭐야 아이템 주려고 나왔나봐 빨리 지나가 줄래? 진짜 안쓸 것 같다 아 아 혹시 융합 가능? 저기 혹시 융합 가능합니까? 식스로 가능합니까? 구물대지 마름이 가득 찼습니다 합쳐줘 제발 야 원거리가 없는데 원거리 좀 넣자 진짜 그냥 안돼? 개 쓸모없네 가자 아 뭐야 공중이야? 아 얘네 안될텐데 땅바닥을 기게 될텐데 말이야 딱 돼 딱 돼 사는 거야 바닥에 사는 거야 두 개 건설하라 그러지 않았나? 아 왜 이렇게 아 왜 귀찮게 불어 어 기족의 화관 뭐야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어이구 복잡하게 새끼 게임 휴가 화가 내나봐 귀족들이 쓰는 건가 보구만 어어 87원? 이거랑 저거밖에 차이 안나? 훨씬 좋은데? 이상한 게임이네 가자 저거라도 좀 부셔봐 숨겨진 아이템 있으면 줘봐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내가 바로 해족장이다 로클나라시 로클레갈 로갈 로클레갈 로갈 붐 해물을 위하여 아이씨 덥해 형 왜 왜 클릭이 안되는 거야 로클레갈 로갈 로클레갈 로갈 백화를 뻣봐라 아이템 좀 주자 아아 물되지 마라 붐 해물을 위하여 치유물약 정령들이 동용하는 거 아 아무것도 없어 아 갔다 아 진짜 오래 걸린다 쓸데없이 서브캐스트가 그냥 플레이타임 늘린 용인가봐 비행선이 있으니 내일 아침까지 돌발톱 봉우리에 도착할 수 있을 거요 흠 진정한 전사라면 간단히 인간들을 뚫고 가겠지 그롯마씨 얼마 남지 않은 이성마저 잃어버렸소 얼마 남지 않은 이성 인간들을 내버려두라고 내가 직접 명령하지 않았소 대체 뭐가 문제요 내게 설교하려 들지 마라 애송이 이 하찮은 인간들은 죽어야 한다 느껴지지 않나 쓰랄 예전처럼 악마들이 가까이에 있던 것처럼 그대와 그대 부하들이 무엇에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피의 권리를 악마가 부활해서 얘네가 흉폭해졌나보다 말 잘듣네요 미안하네 스랄 자네가 오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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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제하겠네 그런 위험을 떠안을 순 없어 그럼 마시 구독을 이끌고 북쪽 숲으로 가서 정착지를 마련해 주시오 첨술관을 만난 후에 그대를 찾으러 가겠소 하루종일 밥 한 끼도 안 맞고 방송할 때 초콜릿이랑 젤리만 엄청 먹네 뭐지? 50분이나 했어 잿빛 골짜기의 유령 2일후 잿빛 골짜기 숲 접경지대에서 사장이야? 나 그럼 장 세 개 깨는데 거의 두 시간 한 거야? 어? 저거이 생겼다 출신다 아무것도 못할 거다 족장님 이 숲은 뭔가 이상합니다 다천당했어 너무 조용합니다 마치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젠 영혼들마저 두려워하는 것이냐 이곳은 오래된 나무들과 그림자 밖에 없다 스랄이 되게 약간 착하다 저런 말하면은 그냥 도끼로 배버릴 것 같은데 들으셨습니까? 여기는 귀신이 들린게 분명합니다 이 겁쟁이 녀석 하면서 살아있는 척은 두렵지 않지만 스랄 말도 잘 듣고 도끼로 육체가 없는 유령들을 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대된가봐 혓바닥 그만 놀리고 일해라 대족장의 새로운 기지에는 목재가 많이 필요할 거다 이 지역의 나무를 모두 베어라 어? 나 얘로 할 수 있어? 뭐야 검기가 투명해지고 20초 동안 이동속도가 증가하면서 투명함이 풀리면은 추가 피해를 준다 오옹 오옹 이거네 음 15% 확률로 3배의 공격력으로 때려? 어? 이것도 있어? 저기 나 돈이 없는데? 뭐야 쟤 아이템인줄 알았는데 뭐냐 얘 가 죽여 나무치씨 능률을 높이세요 나무 15,000 모으는 게 퀘스트야? 장난 뭐야 이거 저 죽는 듯한 빛들이 이상하긴 하구나 음 어쩌면 저게 바로 너희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영혼인가 보구나 흐흐흐 아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야 뭐야 야 뭐야 딱대 딱대 그대들 말이 맞습니다 저 초록피부의 야수들은 생명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군요 엘룬의 이름으로 놈들을 처단합시다 아 잠깐만요 아파 아하 얘네 있으면은 소환 깰 수 있잖아 이거 되게 좋던데 물 정도 두방인거 아냐? 등록해나가겠어 따로 전부 여자입니다 그래 엘프들처럼 생겼지만 음 키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사납다 아 엘프가 아냐 그럼? 강탈 연구를 하세요 아아 강탈로 돈벌 수 있나보다 얘네가 중가변 추가가 들어간다 들어가도 약할거 같은데 팔에서 군대? 돈이 너무 없으니까 지금은 저 코도를 뽑읍시다 어차피 얘네 이거는 모으고 있고 도는 나무는 크흐흐흑 코도란다 약탈병 코도도 뽑아? 하튼 나무야 뭐 쾌개쯤 뭐 쟤가 알아서 와 올려 겁나 많다 두개 다 다 올려 다 올려 강해져야돼 50까지는 50까지는 뽑자 아 돈이 없다 돈없다 돈없다 아 이거 하면 안되는데 이거 하지말고 아이고 병사를 뽑아야겠다 아 야 으이씨 으이씨 날벌레같은거 같다 톡 ihu pul 큐 HU 아 잠깐만 이거 죽으면 안 맛 toothbrush 돈을 못보니까 내가 공격을 해놔도 나가야되는 애가 아 뭐해 끌어내리라구 돌을 안되네 생각보니까 돌을 못보니까 내가 공격을 해놔도 나가야되네 내가 아 뭐해 끌어내리라고 적을 찾아야된다 적을 찾아야된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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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해주는것도 없어 이씨 다 뭐야 다 뭐야 체력은 많은데 뭔가 허풍선이야 얘 어 여기 돈 모는데 있네 아 뭐야 아 잠깐 그 돈 없는데 나 근데 잠깐만 잠깐만 돈이 없다 돈이 없다 아 미친게임 진짜 아 뭐야 이런거 어딨어 돈 될만한거 좀 줘봐 뭐야 여기서 당신들을 만나다니 이상하군요 초콜렛네 초콜렛 우리는 나무를 채취하러 왔다 작은 고블린 이 지역에는 폴벌그라 불리는 곰같은 종족이 있는데 폴벌그? 아 저게 곰인간이구나 폴벌그의 주장을 제거해주시면 우리의 상품들을 원가에 팔아들이겠습니다 폴벌끼도 몇 대 빌려드릴 수 있구요 오오오 벌목기? 이게 벌목기야? 아 데미지 엄청 센데? 공격도 빠르고? 판나는데 15,000이다 잠깐만 여기 갓 쏘봐 여기 느리냐 주인공 뭐 살 수 있는 게 없는데? 놀리는 건가? 철보고 말고 보시기 전에 얘네들 아 나 돈을 약탈해서 쓰는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건물을 짓는거였어 미친게임 진짜 왜이렇게 느리냐 너희들 정찰좀 해봐 아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약간 이제 신개념으로 하는줄 알았어 스킬 저기 야 건물있다 야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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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늘 해드릴거 아냐 그리하겠어 뭐야 이것들 저 거대한 나무에서 마법이 고둥칩니다 어 돈 들어온다 돈 들어온다 내 곁엔 겁쟁이들밖에 없더냐 다른 나무들처럼 그저 나무일 뿐이다 빼어넘겨라 어 상남자 잘 말했어 상남자 아 제발 그렇지 오 돈 진짜 잘 뺀다 저 거대한 나무가 우리에게 엄청난 목재를 제공해 헤엥 저런 나무를 더 찾으면 나무 삼천이요? 즉시 조각내버려라 무슨 서브캐스트가 두개나 있어 이거 서브캐스트 하면서 나무 막혀다가 다 캐 버리겠다 이리로 가 저 깨지면 난 진짜 비명 지를거 같애 저 벌목기라는걸로 캐고 어차피 서브도 깨야되니까 이제 가라 아 너 너무 할거 없다 너 이거 안쓸거 같은데 이게 너무 좋은데 저거 어떻게 써야되 저거를? 저 변개 저거를? 주인공을 보내서 투명화를 쓰고 저걸 써야되나? 그런식으로 쓰는건가? 더러운 나무수... 나무송배자다니 헤엥 야야야야야야야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야 어디서 왔어 쟤네들 뭐야 이동속도 증가해주네 아 통과도 하는구나 아 쟤는 겁나 느리다 헤엥 왜이렇게 세보이냐 때리는게 겁나 멋있게 때린다 너 전용 아이템같은것도 나오냐? 언제 다 지어 빨리 지어 돈이 안들어오니까 할맞이 안나잖아 이거 해야겠다 4배야 4배 야 그러면은 200까지 뜰수도 있는거네 와아 자 돈 벌어 일단은 인구 50을 먼저 찍고 좋아 인구 50을 먼저 찍고 아 나무 있네요 인구 50 일단 먼저 찍고 죽이되던 밥이되던 둘만 딱 찍자 나머지 저거는 이제 지원 지원공격 얘네들은 돈 캐고 건물도 빨리 깨고 개꿀 빨면서 저거 깨고 펄버그 때리러 가는걸로 오 아 너 회복좀 해 알아서 호 해달라 그래 가서 너 아까 800 아니었냐? 왜 700이야? 종종마다 다른가? 연구 완료 근접은 찍고요 언거리 찍고요 아유 돈 잘 캔다 활약이 좀 나와줘야지 그렇지 그렇지 열심히 캔다 열심히 캔다 원거리 둘 셋 넷 주스 하나 추가해야겠다 근데 퍼지 쓸 일이 있나봐 소원 같은 건 안하는데? 어디 야 아이 개 예 딱 내려와 야 딱 내려와 으으으으으으으 영굴이 죽었다 여기 셋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무거느냐 이거를 고급수 아 뭐 어느새 돈이 좀 쌓여있구만 내려와 아씨 잠깐 눈대면 죽어 왜 이렇게 약하냐 애들 좀 강한 맛이 있어야지 내가 좀 재밌지 어이구씨 잠깐 눈대면 또 죽어있고 저 정도는 딴 데 보고 있어도 알아서 딱 잡아줘야 될 거 아냐 아 참 이거 방언 먼저 해야겠다 방언 막았으니까 어차피 여기서 올 거 아냐 가서 저거나 깨자 생각해보지 그렇지 드디어 그렇지 그렇지 빛 빛 빛 빛 그리 빛 빛 빛 빛 빛 빛 빛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완료!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따따댄 그렇지, 돈을 아주 잘 캐주는구만 자동 저장 지점 뭐야 이거 속도의 장화? 그럼 여기도 그런거 있었냐? 없었고 뭐야 뭔진 몰라도 혼자 썰고 있었잖아 이게 왜이렇게 센거 같지? 지금까지 중에 제일 센거 같애 그냥 기본 능력이 어둠트럴 아니 건방진 건방진 놈들 이거 먹어! 쏙!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오오 먼저 가서 싸울 수 있다 헉 230? 와 겁나 쓴거 같은데 마음이 면역이 되고 음.. 마음이 면역이면 안 끊기겠네 안 끊기는 상태로 주변 데미지를 준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어? 아 이건 됐고 이거 나가 이 불을 좀 뽑아야겠는데 여기 셋을 뽑고 나무 너 혼자 캐고 있었어? 아휴 불쌍한 새끼 일하자 일 여기서 공격이 오니까 여기다가 진짜 몇 번씩 짓고 있어 아래 막았으니까 위에서 오겠지 뭐 생각해보지 생각해보지 드디어 폭풍과 대디와 생각해보지 내 불음에 응하라 무슨 이이죠? 기꺼이 합쳐 어디 보자 하아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아 잘 되겠지? 그렇지 가자 뭐 저거 잡고 오라 그랬나? 알아서 받겠지? 믿고 있는다 못 믿겠다 여기다가 좀 소환해놔 어차피 이것만으로도 내 생각엔 어지간한 건 다 될 것 같고 철복을 다 죽입시다 벌먹기라는 거 써보고 싶으니까 인간을 벌먹해버릴 것 같은 비서울 그 고블린이 말한 벌볼그들인가 보군 흐흐흐흐흐 아주 치열한 전투가 되겠어 죽어도 그냥 다음 거 쓰고 체력 달면 쓸모가 없으니까 되게 편하다 내가 봐줄 필요가 없어 너무 세니까 따로 잘 싸우네 뭐야 쟤 쟤한테 필살기 한번 어? 어? 여기 혼자서 예만데가 싸우고 있어 미쳤어? 졸진의 복수로 뭘 할까요? 앗 뭘 할까요? 뭐야 왜그래 왜그래 뭐야 왜그래 왜그래 이거 뭐야 오오 한번 해봐 이거 이거 우와 미쳤다 야 800을 그냥 까버리네 못 먹냐 이거? 너무 강력해서 못 먹어 살짝 위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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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 아 비켜 이씨 아니 뭐 뭐가 이래 자 보상 받으러 가자고 여기 방어는 얘네가 이정돈 막을 수 있겠지? 이게 뭡니까 말쓰 날걸레들 빨리 와 이건 안 쓰는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쟤는 너무 잘 싸워서 체력 회복 같은걸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돈도 이게 단가? 와 이제 없다 돈이 아 그렇지 그렇지 와 귀신 같은 타이밍에 밤불리는 것 봐 와 둘러 샀어 둘러 샀어 와 저거 뭐야 야 때리고 와 뭐야 때리고 와 건방지게 이딴 거라고 이거 이거 고쳐 잘 고치고 있었구만 고치고 고치고 하나 더 회복약 좀 팔아줄래? 고맙습니다 이 벌목기라면 나무를 순식간에 펼 수 있을 겁니다 주는거니? 어어 주는거다 56? 잠깐만 타임 야 이건 오바지 인구 나가면은 돈 덜 덜 돈 자체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해 하..이C 아아 죽여 그냥 어차피 안쓸거같아 얘네 헉 겁나 잘 싸울 것 같은데 중장갑이야 심지어 업그레이드 같은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나무 캐고 있어 거기엔 못 있겠는데요 그래 이제 파네 원가에 판다는게 이런 뜻이었구나 얼마야? 얼마야? 야야야야야야 이거 그만 줄여줘도 돼 얘들아 진작에 줄여줬어야지 미친게임아 체력이 좀 아쉽다 세력이 센데 오크가 워낙 체력이 많으니까 저 체력도 아쉬워 너흰 여기구에 있데로 넘어가네 비싸다 이거 몇먹냐? 하나 먹어? 어? 하아 회복관지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마나는 필요없지않나 이거라도 가져가라 오히려 체력이 더 중요하네 얘네 일단 먹고 뭐 뭐 서브가 또 아 생명의 나무를 파괴하는게 서브야? 일단 여기부터 쓰고 가자 아이템 좀 더 물려줬더니 센거 셀거 같기도 하고 어차피 이제 어차피 이제 돈 빠질텐데 인구 미리 늘려놓자 나무를 언제 이렇게 닦했니? 와 켤 데가 없네 이렇게 뭐야 벌써 이렇게 깼어? 와 미쳤다 나무 내놔 이것도 나무인가? 고대수호 정령 정령이 어딨어? 나무야 그냥 자 돌자 안되겠다 800까지 까는 퇴전력을 보여줘 와 겁나 잘 죽여 진짜 끊어버리네 잠깐 너 너무 아픈거 아니야? 뭐야 뭐야 저거 이렇게 보니까 완전 다른 종족이 야 왜이렇게 많냐? 건물 여기 내가 건드리는 곳이 아닌가봐 여기 내가 건드리는 곳이 아닌가봐 여기 내가 건드리는 곳이 아닌가봐 뭐야 저긴 가면 안되는 곳이었어 저기는 기지네 저거 굳이 할 필요 없겠다 저거는 저거는 보호막 저거라도 사놓은거라 쓰지 스크롤 단수 그냥 때려박았네 이씨 얘네가 소환수같은거 소환을 안하는데? 필요가 없는데 얘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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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남았어 캐캐캐 내 목숨을 어디에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뭡니까 좋아 애초에 이정도 병사 데려갔으면 이겼을텐데 C 그래서 저기에 목매 필요가 없지 으아 아 이걸로 부족한데 데미지가 왓오버 데미지가 너무 낮아서 줌가 많은데 대려도 오히려 덜 달겠다 빨리뽑자 얘들아 금광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렇지 진지를 더 건설해야 합니다 내 목숨을 호드에 이렇게 애매하게? 좋아 이제 완전히 해를 쳐버리면 되겠구만 2번 부대 합류해 두 부대 정도면 이 미션은 다 쓸어버릴 것 같다 이 맵 어느 종족이랑 만나도 누구냐 야 그거 얼마짜린데 아이씨 미쳤네 이것들이 아 나 진짜 이씨 개빡치네 아 개빡치네 진짜 돈 없는 것 봐 안되겠어 쟤네 종족을 멸망시켜서 저거 저거 세개 두세개 부수면은 그냥 다 되는거 아니야? 네 종족을 다 쓸어버려야겠어 쳐들어오는거 쟤 아니면 쟤잖아 다 밀어버려 나무 두개 부수면은 모이겠지 뭐 아 오고 있었네 안그래도 조칸놈들이 아 그 왜 몸 대는 애들한테 몸포가 안들어가니 플레이게임아 아 그렇지 71이 뭔가 좀 부족한데 여기서는 그냥 잡고 건물을 스킬로 부숴야겠다 다 때려 부숴자 저거 한 눈도 숨겨두지 마라 우와아아아 개좋아 미쳤어 여기 나무 안줬어 뭐야 야 일로와봐 이 생명의 나무를 부숴야 되나?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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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숴서 돈이라도 벌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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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보셔야 되죠? 아 다 남으면 다 되는줄 알았는데 여기 저거는 왜 안드는거야 같은 나문데 치사하게 천천원이라도 줘야지 치 땅같은 게임이네 너도 너도 수호정령이라 안되고 얘도 안되는거네 그럼? 저거 부숴 그냥 야 이런거 부수지마 너 무슨 부대야 누구 부대야 내가 저거 부수라 그랬는데 그 부셔 왜 안도와줘 얘네 그렇지 그렇지 이거 부숴 이상한짓 하고 있어 마음 쓸건가봐 아 여기서 나오는건가? 어 개치사하네 얘네 공격돼? 미친놈들 아냐 어 근데 되게 쎄다 얘네 어 얘네 오크 원래 이렇게 쎘나? 이거 더 쎈거 같지? 엄청 잘 꾸게네? 저거까지 깨고 이 병사를 더 뽑읍시다 빨리 빨리 캐줘 그렇지 그리고 70 그렇지 그렇지 좋아 다 때려부숴 저거 내가 돈 캐야겠다 애 뽑지마 뽑지마봐 잠깐 타임 뽑을때가 아니다 애 아 좋아 우리 일꾼들 일꾼들 누가 누가 그런 데서 일하댔지? 일로와 일로와 돈만 있으면은 게임은 해결이지 근데 이걸 돈 캐가지고 또 해야 된다는게 좀 끔찍하긴 한데 시간사 2시간 반 지났거든요 지금? 2시간마다 끊어야 되는데? 아 미쳤네 아 2천 2천나무만 더 있으면 돼 이거 아 그냥 짓지 말고 점사해가지고 나무만 캐자 자 하늘색 놈들 저거 더러운 놈들 어 나도 점점 그로마씨의 가마가 되나봐 부셔가지고 뺏을 생각을 하네 나무를 캐면 되는데 멍청하게 그냥 나무를 캐면 2천 모으면 되는데 이걸 또 나무 캐 너네들 끌고 와가지고 이걸 또 만들고 자빠졌네 와 미쳤다 나도 진짜 링지 어떡하냐 야 빨리 나무 캘 생각이나 해 나무 낳게 나무 낳게 야 나무 캔넘놈 어디서 가 야 가서 나무 캐 게임중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뭐야 길바닥에 책을 둬? 책을 얼마나 읽기 싫으면 길바닥에 둘냐 아 걔 오갑니다 이거 나무 캘 준비 잠깐만 여기도 와 2천원은 솔직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깨지 않아 아이템 파밍이나 하자 서브도 저거면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없고 빨리 캐 얘들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생각 알아서 캐겠다 2천개 정도는 뭐 저 벌먹기도 있는데 뭐 갈 수 있어 일로? 어썸 응 빨리 뭐야 5분안에 깨줘 녹화 끊어야 돼 이거 네이버티비 안 올라가 길면은 뭐야 해국 물려? 아 이런 쌍놈의 거 진짜 잠깐만 걔 안 돼 얘 어디갔냐 뭐하냐 빨리 가서 먹고 알아 먹고 일로가 일로가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 키고 있어 잘 키고 있어 다케 순식간에 캐겠네 골을 보니까 저거 엄청 좋다 저것만 있으면은 타워도 막 만들 수 있겠다 뭐야 이거 얘네 기지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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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안해 미안해 미안 고의가 아니었어 고의가 아니었어 얘들아 빨리 캐라 얘들아 왜 그 멍청하게 괜히 이런거 캐면 얘들아 야 가서 빨리 도와줘 뭐해 가 그렇지 아 괜히 건드렸다가 피똥 싸네 나 아이템 줄 줄 알았는데 빅녀슬 주네 빅녀슬 딱 돼 이씨 갈아버려 갈아버려 와 겁나 사기야 막 이상한 애들 되살리는거보다 훨씬 좋은데? 개좋다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었구나 돈 안쓸건데 정신 여행이나 가자 쟤네가 알아서 깨겠지 뭐 육백원밖에 안 남았네 아까 벌묵기 하나 안 터졌으면 진짜 깼을텐데 우리 마을에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그럼 사라 그래 일로가서 이거 깰거 아냐 멍청이들 여기서 다 깨고 있는데 진짜 깨기 깨러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다 모으겠다 어? 잘 구갠다 근데 되게 진심부대였나봐 여기도 더러운 나무가 있잖아 여기도 더러운 나무가 있잖아 딱 돼 부숴버려 아 여기도 기지야? 아 두명이었어? 자 한놈인줄 에에에에에에에 가지마 가지마 그럴 의도는 없었어 기다릴 수 없다 너희밖에 없네 여신이 베베? 아니C 잠깐만 너희밖에 없어? 이거 뭐야 저거 저거 아 쟤 뭐야 아 됐어 그냥 다 떼줘 이미 이미 깼네 이미 깼죠?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깨부렸죠? 그렇지 아 옥제 퇴치를 완료했습니다 좋아 이제 곧바로 정착지 건설을 시작하자 어 녹화 한번 끊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